사모님이 주신 파김치 정말 맛까네스로 보입니다. 짠후라이 한 개 짠짠짠 다 앞에다 갖다 놓고 영양깁즈예요. 우리 막내가 담아준 청각김치 맛있어요. 저희 집으로 이렇게 먹어요. 먹게 생겼다. 맛있게 익었어. 김치를 이렇게 통째로 먹는 사람이 처음이야. 이렇게 통째로 먹었어. 이렇게 먹어야 원래 맛있게 먹을까 봐요. 충각김치를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을거죠? 계속 먹을까 봐요. 충각김치를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을거죠? 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입살이 안 묻어 드세요 이때는 안 빠지지 않아요 이때는 그냥 아름다운거입니다 조금 이때는 이렇게 들어요 세퀸 좀 몇 개 들고 이걸 젓가락으로 덜 넣어 손으로 주문하면 앞에 있어요 진짜 괜찮아 다 proves 이렇게 잘 붙이는 후 이제 그러면 이 이제... 다 Dinge 조금 더 빨리도록 할텐데 emanj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